아무리 부대에 사람이 없어도 그렇지 경계근무 처음 서는 이등병을 나한테 붙여주면 어떡해 너 근무 설 줄은 아냐? 이병 김미우 훈련소에서 배웠습니다 그래? 그럼 나 초소 안에서 잠깐 앉아서 쉬고 있을 테니까 누구 오면 나 바로 불러야 된다 네 알겠습니다 제한국 상병님 편히 쉬십시오 별일 없지? 어? 안에서 안 쉬십니까? 자려고 했는데 근무 처음 서는 이등병 혼자 두려니 불안해서 잠이 안 오더라고 감사합니다 감사하긴 당연히 근무 같이 서야 되는 건데 야 시간이나 때울 겸 내가 무선 이야기 하나 해줄까? 네 해주십시오 무선 이야기 좋아합니다 이등병이 상병한테 해주십시오? 요즘 군대 거꾸로 돌아간다더니 너 미쳤어? 죄송합니다 제가 무선 이야기 해드리겠습니다 장난이야 내가 해줄게 순찰하면서 얘기하자 순찰 말입니까? 저희 초소 근무 아니었습니까? 네 손님한테 못 들었어? 우리 부대는 일정 시간 되면 순찰도 한 바퀴 돌아야 돼 따라와 인마 네 알겠습니다 너 군대에 귀신 많다는 얘기 들어본 적 있지? 사회 있을 때 군대 관련 괴단들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럼 우리 부대에도 무서운 괴담 하나 있는 거 알아? 저 정말입니까? 일명 아재개그 귀신이라고 불리는데 지금같이 늦은 밤에 부대 안에서 혼자 있는 사람한테 나타나서 아재개그로 웃겨보라고 한대 아재개그면 아저씨들이 하는 썰렁한 개그 아닙니까? 왜 하필 아재개그입니까? 아재개그 귀신에는 안 좋은 사연이 있는데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의 일이야 우리 부대에 아재개그를 엄청 좋아하는 고석진이라는 일병이 있었어 그런데 이 고석진 일병이 아재개그를 너무 좋아하는 나머지 매일 선임들한테 아재개그를 했다는 거야 처음에는 선임들도 이런 고석진 일병을 귀엽게 봐줬대 나름 선임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것 같으니까 말이야 그런데 이게 매일 계속되니까 점점 듣기가 싫어졌나봐 하루는 선임들이 더 이상 아재개그 하지 말라고 경고를 했다는 거야 하지만 고석진 일병은 그런 경고를 무시하고 실없는 아재개그를 계속했대 결국 참다 참다 폭발해버린 선임들은 고석진 일병의 버릇을 단단히 고쳐주려고 작전을 짰지 선임들이 주말에 나를 잡고서 부대 외곽에 있는 폐창고로 고석진 일병을 끌고 간 거야 그러고선 고석진 일병을 창고 안으로 집어넣고 밖에서 문을 잠가버렸어 당연히 고석진 일병은 내보내달라고 애원했지 문 좀 열어주십시오 너무 무섭고 얻었습니다 하지만 선임들은 열어주지 않았어 오히려 고석진 일병의 버릇을 고쳐주기 위해 조건을 걸었지 고석진 네가 그렇게 아재개그를 좋아하면 진짜 재밌는 아재개그로 우리를 웃겨봐 그러면 창고문 열어줄게 아닙니다 다시는 아재개그 같은 거 안 하겠습니다 눈 좀 열어주십시오 저 폐소공포증이 있습니다 닐 하던대로 아재개그로 웃겨보라니까 얼른 거기서 평생 살고 싶어? 고기 넘쳐나는 나라는 남아국 노잼이야 밖에서 우리 웃음소리가 들릴 때까지 계속해 반성문을 용으로 하면 굴러볼 이탈리아의 날씨는 스파게티 얘들아 몰래 가자 저렇게 내버려 두고 가도 괜찮을까? 폐소공포증도 있다는데 이번 기회에 충격요법으로 버릇을 단단히 고쳐야 돼 다시는 아재개고 못하게 초밥이 이에 끼면 이에 쓰신 새를 무서워하는 곳은 새무서 너무 어땠습니다 문 좀 열어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어느새 인원점검을 하는 저녁 점호 시간이 돼버렸대 창고에 가둬둔 고속지 늘병을 깜빡한 선임들은 얼른 창고를 향했어 그렇게 창고에 도착했는데 창고 안에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대 선임들은 고속지 늘병이 잠이 든 거라고 생각하고 창고 문을 열었는데 고속지 늘병이 바닥에 쓰러져 있었대 숨도 쉬지 않은 채 말이야 급하게 병원으로 데려갔지만 이미 한참 늦은 상황이었지 사인은 심장마비였어 뭔가 크게 잘못됨을 감지한 선임들은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다같이 입을 맞추기로 했대 고속지 늘병이 점호시간에 안 보이길래 혹시나 해서 창고에 가봤더니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고 말이야 다른 목격자가 없었기에 그 선임들의 진술은 큰 힘을 작용하고 말았어 결국 고속지 늘병이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인해 생을 마감한 것으로 사건이 마무리됐지 그런데 그날 이후로 밤에 고속지 늘병을 부대에서 봤다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야 그러고서 얼마 있다가 고속지 늘병을 창고에 가뒀던 선임들이 한 명씩 죽음을 맞이했어 그중 우재동이란 상병이 유일하게 살아남았는데 반쯤 정신이 나간 우재동 상병이 이런 말을 했대 밤에 부대를 혼자 갖고 있는데 갑자기 죽은 석진이가 나타나서 아재격으로 자신을 웃겨보라고 했습니다 못 웃기면 죽여버린다면서 그 뒤로 우리 부대에 고속지 늘병 귀신이 밤마다 부대에 혼자 있는 사람에게 나타나 아재격을 시켜서 웃기면 살려주고 못 웃기면 사람을 홀리기만 된 다음 스스로 목숨을 끊게 한다는 괴담이 생겼어 우리 부대에 대한 무섭지 고속지 늘병이 안타까우면서도 무섭습니다 그런데 다른 선임들은 다 죽여놓고 우재동 상병만 살려준 게 의문입니다 그건 우재동 상병이 아재격으로 나를 웃겼기 때문이야 잘못 들었습니다? 우재동 상병이 최한국 상병님을 웃겼다는 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사실 지금까지 너한테 한 얘기가 내 얘기거든 너는 아재격을 좋아해? 최한국 상병님 갑자기 왜 그러십니까? 내가 아직도 최한국으로 보이니? 으악! 누구세요? 내가 누구긴 밤마다 부대에 혼자 있는 사람에게 나타나 아재격을 시키는 고속진이지 너 마침 혼자네? 그럼 최한국 상병은? 아 최한국? 걔는 초소 안에서 퍼즐로 자고 있을걸? 니가 사라진 줄도 모르고 말이야 설마 아까 순찰하자고 했던 이유가 일부러 저를 혼자 있게 유인한 거예요? 맞아 예전에 여기가 내가 죽었던 창고 자리였거든 그때 하루종일 창고에 갇혀있었는데 폐소 공포증 때문에 얼마나 괴롭던지 나중에는 공항 발자까지 와서 숨도 안 쉬어졌다고 제가 안 그랬잖아요 저는 전입은 지 얼마 안 된 이등병이에요 살려주세요 걱정하지마 아재격으로 나를 웃기기만 하면 아무 일도 없을 테니까 어서 아재격으로 나를 웃겨봐 어? 지금 저랑 눈 마주 치신 분 혼자 계시네요? 댓글에 아재격을 적어서 저를 웃겨보시겠어요? 만약 못 웃기시면 아시죠? 아잉격으로 나를 웃기고 말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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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